오늘은 김치 담을 겁니다. 구독자 여러분 잘 봐주세요. 사랑해요. 오늘은 배추김치 담을 거예요. 3포기에 17,000원 주었어요. 비싸요. 바글바글 찻쌀풀이 쑤고 있어요. 김치닭 물라고요. 김치 담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배, 배는 꼭 들어가야 맛있더라구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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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. 마늘 고춧가루 찹쌀풀 오늘은 양이 적당히 넣고만 할래요 이것저것 안 넣었어요 가을에는 이것저것 넣는데 여름에는 고춧가루 고춧가루 매실 매실집이요? 네 매실집 자막 어휴 오우 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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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밸치 멸치 고춧가루 설탕 설탕 맛있어요 설탕 네 다 남았습니다 아이고 김치가 시뻘거든요 맛있게 생겼네 오 오 배추가 이번에는 적어 배통이 적더라 언제는 엄청 컸었어 컸는데 이번에는 몰라요 배추김치 담갔습니다 감사합니다